야 김두윤 왜? 왜 톡 씹냐? 톡 했어? 수학 내일까지로 바뀌었으면 오늘 꼭 해라 이걸 왜 지금 말해? 그래서 어제 톡 했잖아 네가 지금 읽은 거지 이런 일 있으면 전화를 해야지 그러게 왜 톡을 안 보냐? 너가 너 잔소리 하니까 너 톡 알람 꺼놨거든 뭐? 아 망했다 이따 보여줄게 혜연 도윤 너 나 수학 다 했어 아니 내가 보여줄까? 진짜? 응 누구랑은 전혀 다르네? 뭐 어쩌라고 이게 진짜 이게 진짜 괜찮아? 야 너 효정이랑 뭐 있어? 어제 밤새 톡을 했지 썸타냐? 그런듯하다 효정이 좋아해? 효정이 안 좋아하는 남자가 어딨냐? 너 말 진짜 짜증나게 하는 거 아니야? 또 뭐 잔소리 하려는 거지 아니 효정이가 그러래가 아닌데 그러래가 어떤 애인데? 썸탄다고 밤새 톡을 한다던지 걔가 원래 막 목적이 있거든 야 너 지금 효정이 뒤따마 하는 거? 아니 난 너가 걱정돼서 걱정? 이게 무슨 걱정이냐 질투지 하하 너나 좋아해? 뭐? 질투 맞잖아 그러니까 괜히 뒤따마 나하고 야 아니거든? 나 효정이랑 중학교 같이 나와서 좀 안단 말이야 너도 나의 매력에 빠진 건가? 아니라니까 미안하지만 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너의 그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다 미안 그냥 죽어 어 효정아 이거 먹어 이게 뭐야? 너 소세지 좋아하잖아 세일하길래 한 박스 사왔어 진짜 효정이 밖에 없다니까 밥은? 먹었어? 먹었는데 또 먹지 뭐 와 이거 소세지 진짜 맛있다 너가 하니까 진짜 하나도 안 귀엽다 쟤 왜 시비냐 혹시 일요일에 약속 있어? 쟤랑 영화 보기로 했어 그래 나 너한테 할 말 있었는데 다음에 해줘 야 어? 나 일요일에 약속 생겨서 영화 못 볼 거 같다 갑자기? 둘이 봐 고마워 혜연아 고마워 혜연아 오래 기다렸어? 아니 나도 방금 왔어 오늘 재밌었다 그치? 응 근데 그 할 얘기란 게 뭐야? 아 그거? 그게 어? 이 반응은? 나 사실 전부터 좋아하던 사람이 있어 고백? 그래? 마음을 숨기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힘들었겠다 괜찮아 난 너의 그 마음을 받아줄 수 있거든 사실 나도 너 좋아해 나 민규 좋아해 어? 방금 흑백이 됐던 거 같은데 뭐지? 암튼 너 민규랑 절친이지 너라면 나 도와줄 수 있을 거 같아서 도와줄 수 있어? 그럼 아니 나한테 맡겨 민규네 밥이거든 고마워 니가 짱이야 그럼 내일 봐 잘가 친구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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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야 야 김도유 야 괜찮아? 야 야 야 야 야 야 괜찮아? 응? 이제 좀 괜찮냐? 나 이제 나쁜 남자 할 거야 네가? 그니까 너 나한테 다가오지 마 상처받아 야 그만해 늦게 그래 웃어라 난 이제 나만을 위해 사는 영혼 남의 말 따위에 신경쓰지 않는다 도연아 안녕 어 안녕 혜정아 아 이거 민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거든 이거보고 민규랑 얘기하면 걔가 좋아할거야 아 진짜? 고마워 잘가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렴 아휴 호구 하지마 완전 호구 하지마 완전 한심한 호구 하지 말라니까 나 사실 전부터 넣어 어? 전부터 넣어 한테 여소 좀 해달라 그럴걸 왜 그 생각을 못했지? 맞네 그냥 죽으라니까 야 너 내 말 밟았으니까 여소 해주는 거다 어? 야 약속 야